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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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일이네요 자 여러분 그랜드캐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완벽한 자연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일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요 2월 중순에 원반이 출시되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와 카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도 주문해주시고 구매해주시면 바로 따끈따끈한 친필사인 CD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선물하실려는 분들 있잖아요 이름을 적어주시거나 응원의 메시지 같은 것 원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계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영상이 나가게 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사랑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특별히 카톡 아이디가 CCM존박이에요 제가 제 영어 이름이 박요한을 영어로 하면 존박이지 않습니까 그냥 CCM 붙이시면 됩니다 CCM J-O-H-N-P-A-R-K CCM존박으로 아이디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해주셔서 페이스북 메시지와 카톡으로 변화 없이 여러분들 주문해주시고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styling 위하자 Mercy mor 예수 아 예수 親 seus 감사합니다.